아 오늘은 자영업자 자영업자 합의금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일단 제가 자영업자에 한의원은 보건업에 속하는 자영업이죠 저도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업자니까 자영업자에 대한 얘기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영업자는 합의금을 많이 받지 못해요 바쁜 사장님들은 정말 힘든 얘기고 좀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 그분들은 좀 잘 받을 수 있을까 특히 한의사 한의사는 합의금을 많이 받는 게 정말로 힘들어요 되게 웃기죠 한의사면은 의사나 한의사면은 합의금을 되게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못 받아 왜냐하면 자영업자니까 나도 사장이니까 사장님들은 포기하세요 아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자영업자 사장님들 우리나라 자영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장님 본인의 노동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맘대로 쉴 수도 없고 맘대로 근무 시간을 비울 수도 없는 그래서 치료를 받기가 굉장히 힘든 그래서 합의하기에 굉장히 난항이 예상되는 그런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당연히 합의금이 적어요 그래서 당연히 합의금을 협상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만약에 사장님하고 직원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갔다가 사고를 당하면 일반적으로 직원분들이 더 합의금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사장님들은 입원하기도 좀 그렇고 통원치료도 조금 힘들고 아무래도 자기 사업체에 대해서 책임감이 남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사업체를 위해 가지고 치료를 등한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치료는 치료대로 잘 안되고 합의하는 건 합의하는 대로 분리하고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약간 좀 쉽게 합의하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 같이 타고 있는 동승자 내 친구가 됐든 내 부모님이 됐든 내 와이프가 됐건 같이 타고 있었던 동승자하고 합의를 한꺼번에 묶어서 할 때는 조금 더 유리하게 돼요 그때는 합의 협상하는 게 조금 더 쉬워요 물론 그런 게 아니라도 합의를 쉽게 잘하는 사람들도 많지 근데 이게 합의할 때 조금 난항이 있다 그럴 때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 뒤에 내용은 조금 루즈하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고 합의하실 때 그냥 고려만 하고 계세요 아 이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짧게 정리가 안되네요 그 벌써 이게 네 번째 하는 건데 네 번째 시도예요 동영상으로 하다가 녹음으로 하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찍다 보면은 계속 같은 자영업자로서 억울함이 막 몰려오니까 이게 자꾸 내용이 옆으로 세요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교통사고 민사합의는 개인 역량이에요 이게 전통시장 같은데 가가지고서 가격을 흥정해가지고 반값으로 뭐 그렇게 살 수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시장 입구에서 바가지 쓰면서 뭐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을 테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개인 역량이 있으니까 그래서 합의금은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개인 역량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는 많이 아파가지고 치료를 많이 받으면 합의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합의금 협상도 무난하게 진행이 돼요 많이 아프니까 많이 아프다는 거는 이게 무슨 표정이라든지 뭐 앓는 소리 해가지고서 연기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는 치료를 받은 수치예요 수치 횟수 그들이 말하는 그 보험사가 말하는 교통사고 합의금 공식이 이래요 날짜 횟수 그 수치에 기반한 향후 치료비 뭐 표면적이긴 하지만 이게 교통사고 합의금이 돌아가는 보편적인 룰인 거죠 그러니까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많이 아픈 사람이 더 높게 받는 게 일반적이고 많이 아프다는 거는 진단서에 찍히는 부상 등급도 있지만 대체로 치료받은 날짜 횟수에 일정 부분 비례하게 돼요 근데 아프면 아플수록 치료를 무조건 많이 받게 되어 있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나라 개인사업 사장님들은 대개가 자신의 노동력을 갈아가지고 이윤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좀 아프다고 해서 뭐 맘대로 쉬고 한가롭게 치료받으러 다니고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디 가서 내가 뭐 한 일주일 입원해 있으면은 그동안 내 경쟁자가 더 열심히 해서 내 고객을 뺏어가려고 노력할 테고 내 사업체의 성장 속도는 일주일에 몇 배만큼이나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지간히 안정된 업체의 사장님이 아닌 이상은 입원도 통원치료도 만만치 않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오늘 저희 한의원 앞에 있는 돈가스집 돈가스집인가? 식당이거든? 단 하루를 예정 없이 쉬는 거 단 하루를 쉬는데도 이렇게 굳이 붙여가지고 꼭 오세요 이렇게 적어놓잖아요 다 그렇지 거의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다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아플수록 합의금의 협상이 쉽다는 걸 알고 있고 근데 좀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아픈 티를 수치로 낼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자영업자 대부분의 공통점인 거죠 그래서 일단 내가 사업자다 그러면은 합의금은 백수나 내 업체의 파트타임 알바생보다 더 낮은 게 정상이다 사장이 더 합의금이 낮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괜히 합의금 많이 받으려고 괜히 헛된 노력하시지 마시고 손해를 줄이는 거 거기에만 신경 쓰셔도 돼요 내가 어디 사장인데 뭐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이게 입원한 게 아닌 이상은 합의금은 삼성 부회장인 이재용이라든지 빌게이트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여러분이나 학생들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사장이네 어쩌네 이러면서 내 가게 매출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에요 그냥 당신은 별로 치료를 안 받은 피해자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별로 치료를 안 받았어 그게 전부죠 보험사 입장에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협상이 조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때 우연히 동승자가 있다면은 조금 효과적인 팁이 한 가지 있긴 해요 물론 이제 동승자하고 친분이 없으면 소용이 없긴 한데 만약에 동승자가 부부 사이거나 친한 친구거나 그런 친분이 있다면은 그 동승자하고 합의를 둘이 묶어가지고 하시는 것도 나름 괜찮아요 따로따로 말고 그냥 한 사람이 대표로 묶어가지고 한 번에 쪼붙이는 거죠 그럼 두 사람을 한 번에 협상시킬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대충 후다닥 계산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그래요 걔들도 직장인이에요 일 빨리 빨리 해결하고 빨리 퇴근하고 싶지 빨리 이번 달에 해결할 것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싶고 근데 뭐 둘이 같이 합의를 해준다고 하면은 뭐 어지간히 합의금 요구하는 게 너무 큰 게 아닌 이상은 그냥 적당히 해결할 수도 있거든 물론 그 동승자가 치료를 많이 받고 있다면은 많이 다쳐가지고 그러면은 뭐 그러면 합의하기가 더더욱 유리하긴 할 텐데 문제는 그 동승자하고 충분한 협의가 돼 있어야 돼요 저도 교통사고 났을 때 와이프한테 합의금 얼마 정도면 되겠느냐고 물어봤어요 저도 자영업자니까 그러니까 전업주부인 그리고 매일 남편을 출근시켜주느라고 한의원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고 있는 제 아내하고 묶어서 합의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원하는 합의금 그리고 제가 원하는 합의금 이거 두 개를 합해가지고서 쇼부를 치면은 어지간하면은 욕심내지 않으면은 바로 그날 입금이 돼요 끝! 아 끝내야지 이게 말 끌다보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서 왜 자영업자 중에서 의료인은 합의하기가 더 힘든 건지 올해 종합소득세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건강보험료 폭탄을 1년에 두 번 요지는 알겠죠? 우선은 최대한 치료 잘 받으시고 치료를 받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합의하는 게 난항이라면은 그러면 동승자하고 묶을 수도 있다는 것만 기억해두시고 만약에 혼자라면은 어쩔 수 없죠 뭐 그때는 협상의 능력을 발휘해봐야죠 뭐 그래서